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식정도 창배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비비큐의 황금올리브치킨을 먹도록 할건데요 이거는 제주에 사시는 구독자분이신데 오현희님께서 보내주신 기프트콘으로 먹는 겁니다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옛날에 소화하시기 너무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안주lean 이게 무슨 맛이에요 치즈 치즈 면과 잘 먹어요 치즈 치즈를 치즈 고소한 맛 최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젤리 맵다 고춧가루 바삭바삭 치즈볼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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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매콤한 간이 마이크 크림 크림 계란 바삭한 맛 가미도 가미도 좋아해요 바나나나 쪘쪘쪘 수ş한 맛 부끄럽고 와우 쭈쭈쭈 탕후루 육즈볼 단무지 부분으로 있어서 홍코를 살짝 사용합니다. 내가 써주면 수가 없습니다. 다 Ort $%$%&%%$%&%$%&%$%&%$%&%%%$%&%$%&%%$%&%%$%&%%%%$%$%&%$%$%%ED! 고추장 몽땅 청양고추 끝! 바로 먹으라 1,2,3,5,3,7,5,3,5,6,1,4,3,5,5,6,4,5,6,9,7,7,7,8,7,8,9,9,9,9,9,9,10,9,9,10,10,9,9,9,9,9,9,9,9,9,10,9,9,10,10,10,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